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스튜디오의 채널 제작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복사해서 다시 또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현재 제가 내 채널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내 채널 여기에서 여기 자기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프로필이 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와 같이 데시보드가 나옵니다. 이게 데시보드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C라고 보입니까? C. C라고 있죠? 이게 C라는 이게 이 컴퓨터에서 보면요.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아이콘만 딱 떠요. C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C를 딱 터치하면요. 이렇게 딱 터치하면요. 저기 보세요. 채널 제작권이라고 했죠? 이 채널 제작권이 뭐냐면은 여기 현재 있는 이런 것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올린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양해하에 제가 올린 것을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올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좀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페이지 수 10이라고 써놨죠? 이 10을 툭 터치하면요. 50이 나와요. 50명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확 늘어났죠. 이렇게 숫자가 저의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스마트폰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 있죠? 일치율이라고 여기 있죠? 일치율. 몇 프로 일치하는지는 나와 있어요. 앞에 여기 보시면 70이라고 해놨죠? 이건 70%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10이라고 보이는 것은 스마트폰이라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100%입니다. 제 동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으로 다 체크를 해요. 이렇게 해서 당사자에게 원 저작자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원 저작자는 먼저 올린 사람이 원 저작자겠죠? 창의자로 자기 올린 것이 원 저작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올린 동영상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어하고 있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신고도 할 수 있게 돼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삭제 요청이라고 있죠? 삭제 요청도 가능하고요.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보관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서 여기 보시면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딱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남편나무라고 있죠? 남편나무라는 사람이 그런 채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의 라스벅에 가서 최고 분수라는 제가 올린 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터치하면요. 터치하면은 라스벅에 가서 밑에 아래쪽이 제거것이고 위에 있는 것이 제거것을 받아가지고 가져가서 사용한 사람의 채널 이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가서 채널 이름이 아니고 이게 아마 제목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남편나무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채널 이름은 아니고 제목 이름이네요. 채널 이름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유방송이라고 있네요. 구독자 사명인데 이렇게 제것을 가서 썼고 제 밑에 거 이 밑에 거 터치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올린 것입니다. 자기가 올린 것은 밑에 있고 이 위에 있는 것은 상대방의 이란 이유를 바꿔 가지고 다운받아 바꿔 올린 겁니다. 밑에 거 제가 터치해 볼게요. 이것은 보세요. 이건 제가 플레이하면 제가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 갔을 때 라스베가에서 가서 직접 찰려한 것입니다. 그게 석송랜드라고 여기 있어보세요. 제목도 여기 있잖아요. 위제 카르메니아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올린 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남편나무라는 이름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쫙 떠요. 그리고 몇 프로 거기 했는지도 이렇게 다 일치율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으로 이런 것을 다 체크합니다. 일치하는 것을 다 체크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제 것을 다운받아 가는 이 사람들이 몇 명 2명 3명 1명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사람은 232명 되죠. 그래서 이거 제가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채널 차단되거든요. 차단되고 채널이 계정이 삭제돼 버려요. 채널이 그래서 저는 몇 명 2명 3명 이런 사람은 취미로 이렇게 간혹 올리고 이런 분들이니까 제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시간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면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계속해서 도배하는 훔쳐가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간혹 가서 댓글을 달아서 경고를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신고를 하면 그 채널은 다운됩니다. 저기 제재를 받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C라고 있죠.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C를 터치합니다.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죠. 여기서 C를 체크합니다. C가 카피라이트 아닙니까. 여기서는 채널 제작권이라고 했죠. 자기의 동영상을 어떤 사람이 몇 프로를 몇 프로 몇 퍼센트를 일치 동영상 90% 90% 100% 100자가 안 보입니다. 100% 100% 다 나오죠. 70% 이렇게 이렇게 쫙 다 나옵니다. 정말로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채널 제작권이죠. 채널 제작권 이상 채널 제작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다. 이 phil 의 의 한글자막 by 한효정